ETF 언박싱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글로벌 반도체 투자를 도와드릴 따끈따끈한 상품 두 가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4년 첫 번째 언박싱이라 좀 더 공들여서 준비했습니다. 키움투자자산운용의 정성인 부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도체는 업황이 좀 반등할 것이다 하는 기대감이 이제 많이 올라왔었고 또 AI 시대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다시 한번 또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반도체는 어느 해에든 좀 유망 종목에 빠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2024년이 좀 반도체 투자의 최적기가 될 수가 있을까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2024년에 첫 방송을 저희 상품으로 시작하게 되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뿌듯한 마음을 전환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2023년에 주식시장을 관통했던 가장 핫한 키워드를 떠올려보면 아마도 AI의 키워드가 아마 가장 핫했던 것 같아요. 챗GPT로 시작되었던 2023년이 재미나이로 마무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2024년에는 아마도 AI 관련주들에 대한 옥석가리기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사실 이 AI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 어디냐라고 물었을 때 일단 반도체 업종이 가장 우선적으로 꼽히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2023년에 관련주들의 성과도 굉장히 좋았었고 2024년에 관련주들의 실적이 더욱 기대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기본적으로 AI 모델의 기본은 이런 거잖아요.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고 추론하고 데이터 저장하고 처리하고 연산하고 논리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건데 과정들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핵심 전자 부품이 바로 반도체거든요. 반도체는 AI라는 새로운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부가적으로 새롭게 기술이 발달을 하고 있고 이에 따른 매출 확대 또 그에 따른 주식시장에서 좋은 성과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024년에도 아마도 이런 메가 트렌드는 계속 될 거다라고 시장에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고 거기에 한 가지 더 하자면 최근에 미 연준의 스탠스 자체가 어찌됐든 강경했던 매파적 기조에서 이제는 금리를 인하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비둘기파적 기조로 돌아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이 기대되는 업종들이 바로 이런 반도체와 같은 기술주 관련 주식들이 굉장히 시장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이 좀 지속됨에 따라서 AI 관련 반도체 종목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두 가지입니다. AI 반도체에 투자하는 ETF하고 전력 반도체에 투자하는 ETF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코세프 글로벌 AI 반도체 먼저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이름을 보면 AI 반도체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상품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데 어떤 상품이고 좀 무엇이 다른지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키워드로 제가 요약을 하자면 AI 반도체의 시작과 끝을 모두 한 번에 투자하실 수 있는 상품이다. 라고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이걸로 커버할 수 있다. 특히 이제 국내 시장에 보면은 저희가 촬영을 기준으로 봤을 때 글로벌 AI 반도체 기업들에 투자하는 상품은 없는 상황이에요. 글로벌 AI 반도체라는 각자의 키워드들만 놓고 보면 상품이 굉장히 많은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최초 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인공지능 AI의 핵심은 다중 병렬 연산이거든요. 여러 가지 연산을 한꺼번에 해야 된다는 거죠. 학습과 추론을 통해서 새로운 결과물을 창출해내는 이런 기술을 바로 AI 기술이라고 하는데 대규모 알고리즘에서의 필요한 연산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이제 기존 반도체보다는 조금 더 고성능의 반도체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기존에 나와 있던 이런 반도체들보다는 고성능, 고효율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가장 핵심적인 기업은 아무래도 요즘 가장 미국에서 핫한 주식이죠. 뭐죠?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가 GPU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라고 저희가 하잖아요. 원래 GPU는 이제 게임을 위해서 개발이 됐던 건데 이게 이제 워낙 복잡한 과정들을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 AI 관련 연산에서 이 GPU가 차지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 가장 최근에는 이 엔비디아의 아성에 아, 우리가 한번 도전해볼게 라고 해서 나타난 기업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AMD. 네, 바로 AMD입니다. 지금 AI 반도체에 관련해서 어쨌든 글로벌에서 가장 탑티어다 라고 하면 엔비디아와 AMD를 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개의 기업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도체의 공정이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이 두 개는 반도체에 바로 설계를 하는 회사들이에요. 전문용어로는 팸리스라고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팸리스에서 설계를 한 반도체를 가지고 누군가는 이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AI 반도체 관련해서 또 하나의 기업이 굉장히 떠오르는 기업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TSMC. 역시 모든 걸 알고 계시네요. 지금 AI 반도체 산업 관련해서 사실 엔비디아, AMD, TSMC 이 세 개의 기업이 지금 가장 핫한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저희가 상장한 코세프 글로벌 AI 반도체 ETF 안에는 이 세 개의 종목의 비중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일 상품권 대비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첫 번째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글로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사실 국내의 AI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들은 좀 있었어요. 근데 글로벌에 투자하는 상품은 처음이고 저희가 왜 글로벌을 봐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를 크게 나누면요.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메모리는 기억을 하는 거고 비메모리는 학습이나 연산, 추론 이런 걸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가 사실 AI 쪽에서는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규모만 살펴보더라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100으로 놨을 때 메모리 반도체는 30% 채 안 됩니다. 그래서 한 23%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약 80%에 가까운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중요성은 굉장히 큰데 흔히 알고 계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를 주로 하는 회사이고 비메모리를 주로 하는 회사들은 미국이나 유럽 쪽에 좀 포커스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도 대부분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AI 관련된 반도체를 볼 때는 좀 글로벌 탑티어들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투자 대상을 글로벌로 좀 삼았고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가장 큰 포션을 차지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유럽이나 한국 기업들도 일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세계 종목의 60%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나머지 40%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팸리스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설계와 생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두 가지의 공정 외에도 앞단, 중간단, 뒷단의 또 공정이 있어요. 저희 상품에서는 이 5개의 공정으로 나눠서 이 5개 공정의 골고루 종목들을 나머지 40%에 좀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을 해놨거든요. 팸리스 앞쪽에 보시면은 반도체 설계와 관련해서 이제 지식재산권을 관리하는 기업들이 IP 기업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들 그리고 이제 팸리스와 파운드리 중간단에 설계와 제조의 가교 역할을 하는 또 기업들이 있어요. 전문용어로는 디자인하우스 기업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기업들. 파운드리 이후에 HBM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HBM이란 반도체 자체가 생산 이후에 얘를 조립하고 검사하고 포장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반도체의 변화인데 이걸 이제 오사트 업체라고 해요. 후공정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총 이 다섯 가지 공정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고 저희 포트 내에는 이 다섯 가지 공정에 아까 말씀드린 엔비디아, AMD, TSMC 외에 나머지 12개 종목, 그렇게 해서 총 15개 종목이 포트폴리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나 AMD, TSMC는 이제 우리한테 아주 친숙한 기업입니다만 그 끝단에 또 배치되어 있는 다양한 기업들까지 밸류체인 전체를 좀 아우르는 ETF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겠네요. 글로벌을 투자 대상으로 삼은 이유 자체가 제가 방금 다섯 가지의 이런 밸류체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각 단계별로 글로벌에서 잘하는 회사들만 좀 뽑아보고자 라는 취지로 하다 보니까 이런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AI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 이번에는 코세프 글로벌 전력 반도체 ETF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AI 반도체는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 뉴스에서 보셔서 익숙하시겠지만 전력 반도체는 좀 생소한 분이 적지 않게 계실 것 같아요. 어떤 개념인지를 한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력 반도체라는 용어 자체는 굉장히 생소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 실생활에 보면요. 전력 반도체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쓰이고 있습니다. 매일 매시간 사용하시는 스마트폰 여기에 전력 반도체 들어가 있고요. 형광등, 조명, TV, 오디오, PC 그리고 최근에는 전기차 뭐 이런 거에도 다 지금 전력 반도체가 들어가 있어요. 전력 반도체라고 굳이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전력 반도체의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 전자기기에 들어오는 전력을 다루는 반도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직류 교류 배웠잖아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이거를 전자기기들이 다 수요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가 들어왔을 때 이걸 바꿔주는 걸 변환이라고 하거든요. 전기 코드 같은 경우에는 220V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전자기기마다 필요한 전압이 다 달라요. 그걸 또 조절해 주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변압이라고 하고 전기가 필요할 때 불필요할 때를 분배해주고 제어해주고 이런 기능들을 대부분 이제 전력 반도체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전력 반도체가 필요한 이유는 모든 전자기기들이 필요한 전기의 종류나 크기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조율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전력 반도체예요. 어떤 책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전력 반도체는 전자기기에 있어 쌀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이전에도 있었던 개념인데 다만 생소한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반도체 대표 기업 있잖아요. 삼성전자와 이제 SK하이닉스를 꼽을 수가 있는데 이 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디램이나 낸드 이런 메모리 반도체들을 생산하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기업단에서 좀 익숙하지 않을 뿐이지 사실 전력 반도체는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계시는 요소 요소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계속 모든 전자제품에서 활발하게 사용이 돼 왔다 하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그러면 항상 존재를 해왔다는 전력 반도체가 지금 이 시점에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이게 좀 궁금하긴 한데요. 성장성이 그럼 과연 있는 것인지 좀 AI 반도체만큼 밝다고 볼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대답은 yes입니다. yes이고요. 세상을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투자 기회가 발생하는 시점은 뭐냐면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그에 연관되는 매출이 좀 나오는 기업들을 보면 투자의 기회가 좀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전력 반도체라는 게 기존에 계속 써 왔잖아요. 써 왔는데 갑자기 왜 지금 봐야 되죠? 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새로운 기술들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 데이터 센터 워낙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 이런 것들이 사실 저희 실생활에 쓰이는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들에 비해서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높은 전력을 사용을 하는 새로운 산업들이 등장을 한 거죠. 그에 따라서 전력 반도체도 이제 기술의 진보가 필요한 거예요. 기존에 전력 반도체를 만들었던 물질을 보면요. 혹시 기자님 학교 다닐 때 주기율표에 규소라고 기억나세요? 네. 부호는 생각 안 나는데 규소라는 게 있었던 건 생각나요? 그 부호는 SI예요. 그래서 주기율표 14번에 들어가는데 그 규소라는 물질이 사실 규소라고 하면 굉장히 낯설실 수가 있는데 실리콘 실리콘이 바로 규소예요. 그래서 이제 실리콘을 활용해서 화합물을 만들어서 이것저것 사용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기존의 전력 반도체는 바로 이 규소를 이용한 반도체였어요. 규소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실생활에서 굉장히 얻기가 쉬워요. 싸고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범위하게 쓸 수가 있었고 그만큼 비용이 적게 들어갔던 거죠. 근데 단점은 뭐냐면 이게 갑자기 고온과 고압을 올라가 버리면 견뎌내질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태양광이나 풍력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은 굉장히 큰 전력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규소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 반도체 회사들이 새로운 좀 더 고효율, 고성능의 전력 반도체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관점에서부터 이 투자의 출발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구성이 좀 더 강하고 전력의 효율성이 높은 이런 전력 반도체를 개발하기 위해서 차세대 전력 반도체라고 부르는데 이 화합물 전력 반도체라는 거를 개발을 했어요. 규소 하나로만 하던 것들을 거기다 뭘 좀 섞어가지고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SIC 반도체 SI와 C가 결합된 형태 GAN 반도체 GA와 N이 결합된 반도체 전력 효율이나 내구성이 좀 뛰어난 이 전력 반도체들이 새롭게 생겨나오면서 최근에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수요량이나 생산량 측면에서 봤을 때 전력 반도체 시장은 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기업 동향을 설명드리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 같아요. 전기차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2018년도에 테슬라에서 자동차 업계 최초로 모델3에다가 ST 마이크로의 SIC 전력 반도체를 탑재를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본격적으로 SIC 전력 반도체 시장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2021년도부터는 현대차나 BMW, 그 다음에 GM 등에서도 SIC 전력 반도체를 탑재를 해가지고 자동차를 생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전력 반도체 기업 중에 하나인 온셈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온셈이라는 기업이 지난 10월에 부천에다가 SIC 공장을 웨이퍼 제조 시설을 중국으로 한다고 밝히면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테슬라나 BMW가 주요 고객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에 본격적인 관심을 좀 일으켰고요. 국내 기업들도 이에 발맞춰서 좀 생산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기존에는 뭐 생산을 하지 않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2025년부터는 GAN 전력 반도체를 생산해서 제공할 것이다. 라고 이제 계획을 밝히셨고 그리고 이제 SK실트론이라는 회사가 미국 듀폰사의 SIC 사업부를 인수를 해가지고 전력 반도체를 생산해내면서 좀 반도체 사업을 다각화를 지금 트라이하고 있다 보니까 전력 반도체 시장 자체가 앞으로 좀 성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시장 조사기관이 트랜스포스에서 발표한 걸 보면 글로벌 전력 반도체 시장이 2021년 기준으로 9.8억 달러 정도 되는데 2025년에는 한 47억 달러 정도로 예상이 되고 연평균 성장률이 거의 50% 육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품의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도 AI 반도체와는 약간 차이가 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기업들을 좀 담고 있습니까? 현재 이 글로벌 전력 반도체 ETF는 국내 최초로 나오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AI 반도체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그래도 익숙한 기업들이 좀 많아요. 근데 이제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친숙하신 종목은 잘 없긴 할 것 같아요. 글로벌 전력 반도체 시장은 유럽하고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술력과 점유율 상위 기업 자체가 굉장히 지입 장벽이 높은 회사들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을 투자 대상으로 하고 있고 주된 투자 대상국은 이제 미국, 유럽, 한국 정도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포트엔은 글로벌 AI 반도체랑 마찬가지 15개 있습니다. 저희가 상위 종목을 꼽았고요. 세부 종목들을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첫 번째 기업은 울프스피드예요. 울프스피드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실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에 워낙 유명한 반도체 회사거든요. 미국의 전력 반도체를 주로 생산하는 기업이고 앞서 말씀드린 SIC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회사예요. SIC 쪽에서는 거의 글로벌 탑티어, 세계 1, 2위를 다투는 회사이고 루시드모터스나 GM과 같은 미국의 자동차 기업들을 고객사로 하고 있고 그 이외에 저희가 인피니온이라는 독일의 전장용 반도체 회사거든요. 조금 낯서실 수도 있는데 이 회사는 1999년에 지멘스의 반도체 사업부가 분할해서 독립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2020년 기준으로는 전력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 1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이고 그 이외에는 제가 앞서 부천의 생산시설을 만든다라고 얘기했던 온셈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전력 반도체 회사인데 낯설긴 하지만 이 회사도 99년에 미국의 모토로라의 반도체 사업부가 분사를 해서 설립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테슬라나 현대기아차, 니오, BMW 같은 글로벌 업체들을 주로 고객사로 두고 있는 전력 반도체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스위스에 소재한 유럽 최대의 반도체 회사인데 ST마이크로 이 회사가 다양한 전력 반도체 솔루션을 제공하는 반도체 칩 제조 회사예요. 이 정도 종목들이 주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5개 종목이 동일 비중으로 들어가 있어요. 조금은 차별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세프 글로벌 AI 반도체, 코세프 글로벌 전력 반도체 두 상품 알아보고 계신데요. 그러면 이 신상품 ETF 두 가지를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식으로 활용하시면 좋을지 한번 조언을 해주실까요? 최근에 주식시장에 보면 반도체의 빅 사이클이라는 용어가 다시 나오고 있어요. 산업의 변화가 지금 기반이 되다 보니까 반도체 산업에 대한 업황 자체는 지금 굉장히 좋은 사이클이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 꼭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해외의 이런 탑티어 기업들을 투자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희는 매력적이다라고 어필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이제 두 가지 상품을 제가 굳이 또 비교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코세프 글로벌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시총이 굉장히 큰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 자체는 상대적으로 글로벌 전력 반도체보다는 변동성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의 업황 변화에 따른 어떤 수익의 향유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투자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코세프 저희 글로벌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들에 비하면 시총이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들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중소형주의 주식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변동성이 상당히 큰 편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좀 트레이든 관점에서도 좀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 두 가지 상품 모두 환 오픈형 상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따른 환 차선이나 환 차익이 발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투자에 반드시 좀 양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차원으로 시야를 넓혀서 반도체 투자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두 가지 상품 같이 언방식 해봤습니다. 오늘 정 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